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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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니깐 나오자네 아마 다 똑같은 걸로 주문 나왔나? 근데 어쩔 수 없다 이거 한 장밖에 못 가라 왜? 한 장밖에 안 샀으니까요 한 장씩 있겠잖아요 한 장씩 있겠잖아요 두 장에 저거 세 장씩 있겠네 아니요 첫 장이 제일 많이 닳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첫 장만 바꾸면 될 것 같고 했는데 한 장을 더 가려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일단은 자 그리고 최대한 최대한 진짜로 살뜰하게 알뜰하게 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도저히 진짜 꼭 이 꼬라지가 나서 열먹어갖고 어 그래갖고 자 요거를 둘 아 카메라만 찍는다 열다 열다 왜 뭐하는지 좋아 이거 찍찍찍 마찰이 붙었다 떨어진다 흔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건 노선생님이야 이거 마이크로미터로 봐야돼 1.6mm 정도 걔는 마이크로미터로 봐야돼 걔는 마이크로미터로 봐야돼 저거는 저거는 저거요 저거요 저거 유명한건데 뭐야 양털류 어 양털류 플로이드필라 좋아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